바다 거북이는 해안 가까이에서 짝짓기 한 다음 어미만 상륙합니다. 두 달쯤 지나면 알 껍질을 뚫고 나와서 바다를 향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답니다. 알이 파묻혀 있는 지점의 모래 온도가 29.7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높으면 암컷이, 그 이하면 수컷이 된다는 것이죠. 과학자들도 아직 그 까닭을 모르고 있답니다. 단지 지금처럼 온난화가 계속되면 암컷들만 늘어나지 않을까. 그게 걱정이라는군요. 고맙습니다.